안녕하세요 레드트랙 입니다 오늘은 믹싱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RX 를 로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전 영상에서 다른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 한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서 소리가 좀 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얘를 처리해 볼 건데요 얘를 처리하려면은 이전 방법이나 오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 때문에 보컬 트랙을 새롭게 오디오로 추출을 하고 RX 로 들어가서 에디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수정하려는 구간을 커맨드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마키 툴로 지정해서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가이 툴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전에도 제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 기능인데 얘를 자 볼게요 일단은 좀 줄이고 선택을 하고 화면 밖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해볼게요 드래그 했더니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디오 파일로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RX 를 열어서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죠 선택을 하고 에디팅을 하고 이상 없죠 그런 다음에 세이브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들어볼게요 됐죠 원래는 이랬던 건데 수정해서 됐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소리를 듣고 여기죠 마킷 툴이나 가위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여기 리전을 화면 밖으로 드래그 자 그런 다음에 RX 를 실행하고 얘를 드래그 했죠 그리고 수정하고 세이브 그런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덮어쓰기 하시면은 됐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RX 를 로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만 찾아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